오케오케 아잠만 이거는 그냥 직접 줘야겠는데? 일로와요 대형구구 상자 1,000개씩 주면 안되겠나? 1,000개씩 못노 2개밖에 못노 그래서까지 직접 주면 1,000개가 되는데 어 이게 제안이 있어 자 여기 와서 받아와요 자 여기있어 기지안에 버려놨어요 나무... 나무가 밖에 있나? 나무 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되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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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슬슬 슬슬이구만 총참... 와이 야? 이거 어떻게 보자 이거 문 닫고 와야지 아니 아니 북 들어가 우리가 야 이거 밑 숙여 들어오면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잠만 이거 이렇게 하자 밑에 이거를 쭉 설치해놓고 가면 아야들 앉아서 들어올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쏴 죽이면 되지 그럼 터렛 잡아주겠지 오씨 터렛 이거 자기이름 등록해요 터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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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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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냥 좌클릭 드래그해서 넣으라고? 왼쪽 드래그해서 못 넣어 못 넣어 어차피 이 서버이니까 겹치기가 안되어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맨땅으로 그냥 급하게 연 서버거든 오케이 저기 적수기하고 연락을 하고 오겠소 전투를 준비하시고 나 아직.. 나 아직 엊글중인데 문.. 아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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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9분이야 1분 남았어 1분내로 빨리 해결 다해야됩니다 이건 무슨 깃발을 숨겨도 하다 이건 무슨 아니 아니 ㅅㅂ 아무리 메디킷 어디서 버려놨어요 어머나 강화탄으로 밟아 아하탄 여기있어요 밖에 안에다가 상자에나 어디다 놓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천잰데!? 침대기가 암보살이잖아 야 이거 누가 얘기한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천재다 천재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진짜 뭐가요? 자 강하탄 천발신호 나왔습니다 끈해도 이십발이에요 이제 육신네발 그니까 자기 아이템 한개 갖고 있잖아요 교체를 하면 돼 한개 들고 그걸 교체하면 천개씩 옮겨져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니까 아이템 한개짜리로 그걸 갖고 옮기면은 어 됨!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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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천재가 있었어? 와 역시 시청자 클라스 멋집니다 끝내줘요 되네 끝났네 우리 이겼네 게임 터졌네 조상위도 천개씩 넣어놨어요 자 게임 터졌습니다 여러분 와우 소화탄보다는 그냥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됐죠? 메디키트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정비 끝났나 이제 슬슬 자 여러분 다이투를 준비하시오 하이비에 오신 분들 하이비에 넣어서 오세요 아 그럼 총도 이거 천개씩 넣을 수 있겠네 총도 넣어놓을게요 한개씩 끄집어내 오케이 홀로 사이트하고 아 이거 뭐 다 집어넣을 수 있네 보자 반 자동 됐고 그다음에 아까 뭐니 어딨냐 볼트 액션 됐다 자 오른쪽 그 상자 나와봐요 슬슬 천개씩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옷은 어디 있어요? 옷은 저밖에 있어요 아 밖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 눈앞에다 바르시트는 누구에요? 나 나 우리 어떻게 해나 봐 나갈 수 있죠 나갈 수는 천개씩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천개씩 쓰면 되겠습니다 천개씩 넣어놨어요 옷도 같이 넣어놔야겠다 잠시만 옷도 여기 같이 넣어놓자 야 천재인데 놀라 놀라운 발당인데 이건 왜왜 터렛이 하사장비 한개입니까 터렛을 더 생각을 못했어요 뭐 터렛이 세긴 한데 일단은 놔두는 걸로 철에 또 천발씩 넣어놓죠 철에 아 철에 천발씩 넣어놓으면 되는구나 잠시만요 옷도 천개씩 넣어놨으니까 도망간다 그냥 하나씩 빼면 되요 깃발이 부서지면 어떡할게요 예? 깃발이 부서지면 공격건 끝 오케이오케 갑시다 오케 자 준비 끝났습니까 무장도 하시고 전투를 준비하시오 그럼 차례 그거 등록 다 하셨어요? 차례 돌릴께요 아직 다 안했으면 좋겠어요 등록해 등록 다 해 등록 다 했으면은 터레 작동시키겠습니다 이거 하나에요 이거 하나밖에 설치 못했어요 딱히 설치할 데가 없어갖고 하나도 돼요? 다 등록하셨죠? 대답하세요 두명 두대함 안한다 다 했어요 돌려봐요 작동하겠지 뭐 쏘면 어쩔 수 없어 준비 끝 RPG는 어떻게 할까 RPG 우리 지금 필요 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뭐 대충 대충은 준비된 것 같다잉 안그래요? 대충은 준비된 것 같은데 스루탄 들고 갈래요? 필요 있겠나? 스루탄 던진 차에 총 한 번 더 쏘는게 낫겠다 우리가 수비죠 일단은 그건 정해야 돼 자 이제 그쪽은 숙이한테 전화하겠소 아저씨 일로오시오 숙이에 숙이에 오시오 숙이에 숙이에 오시오 숙이에 … 흘러주의 상대편 숙이에 일로오시오 숙이오 숙이에 숙 znaj이에 신발은 어디있대? 신발은 없어요 넣을 데가 없어 그럼 장갑을 낀다고요? 네 장갑 장갑이 넣어놨대요 장갑이 올려줘 장갑도를 뭐야 왜왜왜왜 스카이님 누가 성공하시겠어 어 잠깐 뭐 잘못 던졌어 예이 스카이님 누가 성공할래요 스카이님이 정해요 먼저? 아니면 내가 후공 어 어떻게 할까 빨리 결정해요 전투 시작 15분 맞다기로 결정합시다 먼저 결정해 그냥 어 25분 후공 예예 지금도 시작 25분 25분 화이팅 어 그냥 그대생각은 없던가 싶어 물어봐세요 지금부터 35분이니까 11시까지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어 어? 예 빠이빠이 지구졌나보네 지금부터 적군이 공격을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방어를 한다고요? 예 우리가 방어 먼저 해보죠 기간 편하겠어요 공격하는거보다 아 와 이거 잠깐만 승벽이 어걸도 제대로 안해놨는데 메디킷 메디킷 그거 다했어요 밖에 아니 그 주사기밖에 없다니깐요 메디 일종에서 있던거 아니지 나 아니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11시까지 버티면 되겠습니다 주사기밖에 없다고요 갑니다 보자 주사기 아 주사기밖에 없네 잠시만요 기다려봐 진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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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어놨어요 잠시만요 아 이걸 이렇게 옮겨야되는구나 메디킷 1000개씩 넣어놨습니다 와 메디킷은 1개밖에 안돼 예 메디킷 하나밖에 안돼요 안전하겠네 그거 1개째를 바꿀수니 3개 될 수 있어요 오케오케 근데 그 청균 죽어버리면은 또 다시 복업해야되니깐 또 다시 복업해야되니깐 안 들고 나왔는데 죽지마 죽지말라우 죽지말라우 절대 안죽을거라우 죽지말라우 죽지말라우 됐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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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미사 안옵니다 띠 총터리 뭐야 그러면 어 내가 풍경을 죽였어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 필요하십니까? 오케이 준비 끝 아 맞다 음식도 좀 먹어놓을까 버섯 어때요 버섯이 잠만 이거 위쪽 쏘는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버섯 있어요 우리 안 예 공격해요 아니 왜 먼저 쏘요? 어? 나 안쌌는데 먼저 쏘는데 우리 지금 다 안 쏘고 가만히있어 뭔소리야 수비도 있습니다 수비 수비 어 총 날아온다 여기 위에서 버섯 뜨시고 예 위에 있죠 예 위에 있어요? 예 밑에 있거든 상자쪽에 예 그거 좀 줘요 뭐요? 어떤거? 도구망치랑 예 블루프린트랑 나무 좀 줘요 어 잠시만요 도구망치를 찾아야되는데 어딨지? 어... 도구망치가 오케이 하나 찾았고 툴 망치 그 다음에 뭐 어떤거요? 블루프린트에요 블루프린터 왠 블루프린터 아 설계서 오면 아 설계서 오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깄어요 어 잠깐 성문 열린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네 아 깜짝아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성문 입구에도 한명 지키고있어 내려갖고 가나파이님 위로로오고 그 뭐냐 오케이 육퍼님은 있고 건버님은 좀 돌아다니고 슬라이퍼님은 일단은 보충할거있으면 보충하세요 지금 적군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와... 저거 봐 무슨 2차 세계디전을 만들어놨어 적군 성이 어딨어요? 정면에 나무 때문에 안보여요 음... 저도 막히 설치해놨네 빔님 제가 이 앞에 빼고 다 들렀어요 오케오케오케오케 완벽하다 못들어왔 적용숫 아 밑에 보렉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렉을 잘 못써갖고 전방에 숲속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사수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거의 참호전 수준인데 공격시간 30분입니까? 예 11시까지 공격은 안한다 아 근처에 저거 깔고있나? 침낭 깔고있나? 조용한 너무 조용한데 대인님 오늘 이럴때 공격 준비하시죠 바주카랑 침낭 좀 만들어 놓죠 오케오케 그니까 아까 뽑으면 되니까 근데 아 거기서 뽑으면 되니까 침낭 가서 뽑으면 돼 진짜 안뽑네 왜 아무지? 자기들도 전쟁시간인거 알고 있을텐데 저게 지금 무슨 채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조용하지 않나? 저 제 양반들이 저럴 요인들이 아닌데 지금 바주카가 날아와야되는데 그니까 바주카가 벌써 날아와야되 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오는데? 뭔가 하고있나? 앞에 보니까 밖에서 뭐 모여서 뭐 하던데 아까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아니 그 입구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면은 돌 그 뭐니 바리게이터 들고 우리 저 차모 지으러 가볼까요? 앞에 차모를 지어버릴까? 너무 조용해 내려오는것도 안보입니다 그니까 너무 조용해 그 스카인이 전쟁중인거 알죠? 예 근데 왜 안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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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데 뭐 저 정찰하고있나 설마 초소병 모여있지만 흩어져서 확인해보시오 지금 사막보면 다 보고 있는데 안보입니다 그니까 왜 안오지? 올 때가 됐는데 상대편이 뭔가 꾸미는게 있나본데 어 야 이거 우리 총소리하잖아 저 지금 뭐하는 뭐 공성탑이라도 짓나? 요거니 이거 뭐 보입니까? 오케이 슬라이프님 뭐 보여요? 아니요 슬라이프님 언제 저기 올라가 계셨대? 저기 토 슬슬 밤 어두워지는데 날씨 좀 바꿔달라고 네 2종 쏘아 오올리 쉣 오우 메딕 메딕 이거 상대편 어떻게 찔러주지 오케 됐어 오케 아침됐다 자 가라파님 좀 괜찮아요? 흐흐흐흐흐흐흐 쏘버려 나이너 샷 와아 저 지금 쏘는사람 누구지? 진짜 안 쏘는데? 근데 솔직히 요새를 뚫으려면 5명 더 있어야 돼 한 2명 더 있어야 돼 아우와아 보렉을 하고 쏘야되나? 쓰읍 나도 보렉을 써야되나? 쏴갈기도 안맞네 오 미사일 미사일 주의 와 우리 망루 날리네 빨리 사제키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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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는 안 열리지않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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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일어나시오 빨리 빨리 일어나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총죽고 오우씨 강이 안보인다 잠만 우리도 미사일을 쏠까? 저거 쏘면 안되나? 어? 어? 안한다고 하던데 아 미사일은 상관없잖아 오우씨 자 미사일 들러오시오 우리 스포이터는 날려버립시다 미사일 가지러와요 이 새끼들 날려버리겠어 망로옥상으로 미사일 가지러와요 결국에는 포트리스인데? 흐흐흐흐 자자자자자 여기 오우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이게 천개 천개짜리 천개짜리 가나파이니요 탄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쏴버려 잘屈안 gyaks palifus 미사일 저격됩니까? 우리 저격수들은 뭐합니깡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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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뚫렸나? 잠만 잠만 뒤쪽이 뚫렸다 뒤쪽이 뚫렸다 뒤쪽이 뚫렸다 뒤쪽이 뚫렸어요 뒤쪽이 뚫렸어요 뒤쪽이 조심 뒤쪽이 조심 우리가 파란색이고 빨간색 보이면 쏴요 오우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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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거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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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와 심각하다 앞으로 12분 남으면 안 되네 AK들로 뛰들어왔네? 한명 컷 가이씨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군 살릴 수 있으면 살려요 한명 다운 한명 다운 잡았어요 응 잠깐 쪽 뒤쪽에 짐 뒤쪽에 구멍 있고 오케이 오케이 있고 있고 문 열려다 있고 문 열려다 있고 문 열려다 있고 문건 있고 문건 있고 문건 있고 문건 있고 문건 뒷쪽에도 구멍 있거든요 뒷쪽도 봐요 오늘 매니저가 매니저가 이게 쪼금 오늘 울고 있구만 매니저가 지금 다 아 이 게임하 어 앞에 앞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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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 아 오케이 아군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오우 쉣 전방에 막 엠지사수 있는데 아 뜨거워 야 쉼 내가 쐈어 아군 죽었거라 누구 참았으면 얘기 좀 해줘요 형 포이 후보남왔습니다 예에 놔둘 두 번이야 지금 당장 내 말 다 들리지요!? 네에에에에 얘기좀 합시다 당일 어떻게 하는 지 알uss refugee 정서! 오른쪽에서 자격! 오른쪽에서 자격! 와 생각보다 잘 안맞네 나 8분 남았는데? 재정비하고 있나? 오우쉣 보자 와아 씨 드라이브는 오른쪽 능선이죠? 재정비시간 8분 남았습니다